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 전남방송뉴스 권미나입니다. 가을 단풍과 억세경관이 절정을 이룬 지난 1일,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무등산 정상이 개방됐습니다. 무등산 정상 개방은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이번이 24번째로 행사에는 전국에서 온 탐방객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무등산 정상의 비경을 만끽했습니다. 특히 광주장애인재활협회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48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무등산 정상은 국립공원이면서 유네스코로부터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